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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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옆에 있는 제 딸은 이 사진 속의 한 아이와 똑같은 나이에 한국 나이로 16살짜리 딸입니다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교육자가 됐는데요 37일 나이에 이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나라를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도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